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많이 기다리셨죠?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또 혼동할까 봐 제가 기본, 건강요리의 기본을 좀 가르쳐주고요. 오늘 데몬스트레이션으로 다섯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제가 어떤 걸 골랐냐면 집에 오븐이 없으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븐 요리는 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냄비하고 팬에 그냥 볶아 먹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배우면 집에서 꼭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바로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남자분도 해먹을 수 있고 아무나. 그래서 제일 쉬웠고 또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고 간단한 거. 그래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거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일본의 캐슈 마요네즈 그랬죠. 마요네즈를 저희는 쓰지 않고 저희가 건강식 마요네즈를 만들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있는 마요네즈는 만드는 게 달걀하고 식초, 설탕, 기름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그걸 썩지 말라고 방구제가 많이 들어가요. 정말 나쁜 음식 중에 하나가 마요네즈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샐러드 같은 거 드레싱할 때 또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 캐슈 마요네즈를 만들어 먹거든요. 그 재료를 한번 보시면 부유가 들어가고 캐슈 넛이 들어가고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볶음깨가 들어가고 꿀, 그다음에 소금, 레몬, 이스트 플레이크, 마늘 3쪽, 양파 4분의 1개. 이 마요네즈 재료 중에서 우리 몸에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게 이스트 플레이크일 거예요. 이스트 플레이크는 뉴트리셔널 이스트라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올 겁니다. 아마 인터넷 오더는 될 건데 만약에 이걸 구하기 힘드시면 이건 안 넣어도 돼요. 이건 어떤 맛을 내냐면 사탕수수 효모인데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 B1, B6, B12가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고기나 고기에서 섭취할 수 있는 게 비타민 B12인데 채식하는 사람들은 또 비타민 B12를 우리가 어디서 섭취하냐면 이런 데서 섭취해요. 뉴트리셔널 이스트나 또 김에 비타민 B12가 많잖아요. 또 김 같은 거 그런 거 먹습니다. 세계적으로 비건들이 쓰는 게 이스트 플레이크, 뉴트리셔널 이스트라고도 하는데 이걸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떤 맛이냐면 옛날에 우리 먹는 옹기소 맛이에요. 그래서 이걸 넣으면 치즈 맛도 나고 미온 맛도 나요. 그리고 맛을 아주 한층 더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할 수 없으면 이걸 안 넣어도 또 맛있게 됩니다. 이 재료를 다 넣고 믹서기에 갈면 마요네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따가 한번 찍어 먹어보세요. 마요네즈 보면 더 맛있네 그럴 거예요. 부유를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이혁균 집사님 320에 전화해가지고요. 조디 실장님 빨리 나오시라고. 그다음에 참깨 그다음에 이게 뉴트리셔널 이스트 그다음에 소금 그다음에 양파 그다음에 마늘이요. 레몬 또 이게 꿀이에요. 견과류를 쓸 때 저희 전부 볶지 않고 날거를 씁니다. 견과류에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볶으면 지방이 산화되니까 그래서 견과류는 그냥 날것으로 씁니다. 이게 아주 곱게 갈아져야 되거든요. 이거 블렌더가 성능이 좋으면 금방 갈아지는데 이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물이 좀 부족할 때는 두유로 조정을 하셔야 돼요. 잘 됐습니다. 두유가 마요네즈가 잘 됐거든요. 그다음에 이 마요네즈를 가지고 샐러드를 한번 묻혀볼게요. 양배추 샐러드 상추 샐러드 다 잘 어울려요. 이거 좀 치워주시겠어요? 오늘 이게 사라다 여러분 사라다 빵 알죠? 그러니까 이거 사라다 빵 속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양배추, 빨간 양배추, 파란 양배추 이거는 양배추 샐러드를 할 때는 꼭 찬물에 담갔다 하세요. 찬물에 담가서 좀 아린 맛을 빼고 또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양배추는 모든 양배추 샐러드는 물에다 찬물에 담갔다가 물을 빼가지고 하세요. 그다음에 감자 좀 넣으시고 오이는 소금하고 레몬에 절여서 꼭 짜서 넣으세요. 물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당근 좀 넣으시고 그다음에 보라색 양파가 있으면 좋아요. 보라색 양파를 물에 담갔다 하세요. 근데 지금 보라색 양파가 없어서 흰 양파 그다음에 소금을 조금 넣어보고 그다음에 마요네즈로 이제 무치기면 되거든요. 검을 그래서 이거를 그냥 먹어도 되지만 여러분들 빵 속에 넣어서 샌드위치로 드시면 돼요. 더 넣으면 저희의 건강요리의 기본이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먹으라고 주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밭에 나오는 채소들 그다음에 나무에 열매 과일들 그다음에 견과류들 이런 걸 먹으라고 줬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한 거 아시죠? 노화 방주 때 홍수가 일어나서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각 짐승들은 이렇게 배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육식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첫 번째 채선의 식품은 채식이에요. 채소 과일 견과류 그런데 차선책으로 우리한테 고기를 준 거예요. 그것도 정결한 음식 정결한 고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게 선택이에요. 고기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채식이에요. 채식과 과일과 야채 그래서 여기서 한 요리의 기본이 뭐냐면 근거가 창세기 1장 29절에 기초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고기를 먹기 전에는 900년, 1000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고기를 먹고 나서는 수명이 굉장히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쓰지 않은 게 뭐냐면 주로 이제 우리가 기름을 많이 안 써요. 그런데 기름을 쓸 때는 콜드 프레서라고 열을 가하지 않고 짠 거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이 있죠. 엑스트라 벌진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벌진 올리브 오일은 열을 가서 볶아서 짠 게 아니고 그대로 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올리브 오일이 가장 좋아요. 그다음에 요즘 나온 게 한국에도 요즘 많이 나왔는데 아보카도 오일이라고 있어요. 아보카도 오일도 엑스트라 벌진 콜드 프레스 아보카도 오일이라는 게 있어요. 콜드 프레스 그러니까 거꾸지 않고 그대로 누른 거 압착해서 누른 거 그래서 그 아보카도 오일을 많이 써요. 가장 좋은 오일이 아보카도 오일과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은 근데 날것으로 먹어야 돼요. 그거는 단련점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열을 가하면 열을 가하면 열을 가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타잖아요. 기름이 단련점이 낮아서 열을 가하면 기름이 타면 활성산소가 나와서 우리 몸에 그 유전자를 세포들을 변형시키거든요. 그래서 암이 되는데 그래서 엑스트라 벌진 올리브 오일은 그냥 샐러드 할 때 날것으로 잡수시고 열을 가하는 데는 쓰지 마세요. 올리브 오일이 좋다고 제가 TV나 뭐 요리 이렇게 클래스를 이렇게 보면 그 요리사들도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막 볶아요. 좀 안타까워요. 요리사들도 건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올리브 오일은 열을 가하지 않고 쓰시고 아보카도 오일은 발련점이 화씨로 500도까지 예요. 여기 250도까지 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에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래서 아보카도 오일을 쓰시고 그 다음으로 발련점이 높은 게 포도씨 기름이에요. 포도씨 기름. 그다음에 참기름과 들기름도 들기름도 발련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들기름 가지고 막 이렇게 볶는 요리는 하지 마세요. 그냥 나물에다 처먹는 거 괜찮죠? 근데 들기름 가지고 주로 막 미역국이나 뭐 이렇게 끓일 때 막 볶잖아요. 어? 저기 무국 같은데 보통 들기름에 막 볶고 볶았다가 또 끓이잖아요. 그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기름을 드시려면 항상 찬 거에요. 참기름도 역시 발련점이 좀 낮아요. 들기름보다 좀 넓지만 들기름은 굉장히 뭐 오메가3가 있다고 해서 좋다고 그러지만 열은 가하지 마세요. 근데 참기름이나 들기름도 다 열을 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그 기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로 완전하게 건강식을 하는 사람은 나물도 마지막에 올리브오일로 묻혀 먹어요. 올리브오일은 우리 몸에 아주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안 쓰는 게 설탕 안 써요. 설탕은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식초도 안 씁니다. 식초 대신 네몬 씁니다. 설탕 대신에 꿀이나 아가베 아가베 시럽이나 뭐 코코넛 슈거나 이런 요즘은 단 거 설탕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걸 씁니다. 네. 네. 이게 사라다 빵이 나왔네요. 사라다가 네. 진짜 마요네즈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뭐 시식을 해보실 분들은 시식하고 안 그러면 지금 먹으면 또 간식이니까 이따 5시 반에 저녁 먹을 때 좀 내놓을 때 그때 시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알몬드 밀크요. 이 알몬드 밀크 지난번에 이게 뭐 저기 고리 고리티박 같은 데서 먹어봤죠. 맛있었어요. 특별히 우유를 못 드신 분들 많잖아요. 먹으면 막 가스 차고 배부르고 그렇죠. 가스 차고 그리고 소화 안 되고 그 다음에 아토피 있으신 분들 밀크 못 드시잖아요. 그래서 알몬드 밀크는 정말 그런 부작용도 없고 또 고소하고 맛있어요. 알몬드는 날 알몬드 있죠. 생 거. 껍질 있는 걸 그러다 그거를 물에 담그세요. 물에 물에 담궈서 보통 알몬드가 싱싱한 거는 금방 까지는데 제가 해보니까 시중에서 오래된 거 있죠. 오래된 거는 많이 담궈놔도 잘 안 까지더라고요. 근데 싱싱한 거는 금방 한 시간쯤 해도 금방 까져요. 근데 이거를 보통 8시간 이상 불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 싹이 나기 시작한대요. 그때가 아주 몸매 좋대요. 싹이 날아갈 때가 그래서 한 8시간 이상 잠그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요. 껍질이 싹싹싹 벗겨져요. 그래서 껍질 벗긴 알몬드 한 컵에 그 다음에 물 물 물 물 4컵이에요. 고작입니다. 짜야 되거든. 그 다음에 거기 뭐냐면 뭐가 들어갔냐면 미국 데이츠라고 그랬죠. 미국 데이츠로 미국 데이츠로 큰 거 있어요. 씨 없는 거 그거를 넣으면 정말 한상적인데 그게 여러분들이 없으면 그냥 약간 단맛을 원하시면 꿀을 좀 넣으세요. 그 다음에 단맛이 싫은 사람은 이거 안 넣어도 괜찮아요. 그 데이츠로 구할 수 있으면 그걸 넣으면 아주 고소한 맛이 나는데 꿀을 좀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약간 이거는 뭐냐면 거기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고쳤는데 이걸로 프린트가 돼가지고 코코넛 가루 한 큰술이라고 쓰세요. 원 테이블스푼 코코넛 가루 코코넛 가루거든요. 코코넛 가루 원 테이블스푼 그 다음에 소금 소금 좀 넣으셔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 집에서도 이걸 꼭 해가지고요. 일주일 먹어도 괜찮아요. 냉장고에 두고 아침에 시리얼 해서 드셔도 되고 그냥 드링크로 잡수셔도 돼요. 시끄러 좀 오래 걸려요. 이게 이게 좀 약해가지고 만일 코코넛 가루가 없으면 빼고 해도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코코넛 가루를 더 넣으니까 알몬드 맛에 약간 비린 맛이랄까 그런게 잡아주더라고요. 코코넛 가루를 넣으시면 더 맛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끝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좀 불편한 걸 하나 더 거쳐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 밀크 맛이 안 나고 좀 입에서 거칠은 게 돌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면포에 짜내야 돼요. 이게 좀 싫은 건데 짜는 거 금방 짜져요. 그래야지 진짜 부드러운 밀크 맛이 나요. 이거 하실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잘 안 갈아졌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 강한 감자볶음 첫 번째 날인가 두 번째 날 먹어보셨죠. 근데 감자도 우리 굉장히 좋은 음식이잖아요. 또 싸고 근데 감자를 조금 색다르게 요리하면 더 맛있어 보여요. 근데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강황이에요. 그래서 요리에 이 강황을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제가 강황을 많이 넣었어요. 요리에 왜냐하면 이 강황이 굉장히 좋은 약효가 있어요. 그래서 치매에 봐. 그렇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100명에서 1명쯤 있대요. 치매 환자들이 노인 한국 사람들은 10명에서 하나라예요. 노인 치매가 그래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학자들이 왜 인도 사람들이 치매 환자가 없나 그랬더니 이 강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강황이 또 우리 몸에 소염작용을 하는데 염증 우리 몸에 염증을 없애줘요. 그래서 이 염증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느 세계 어디 가나 이 강황을 많이 먹어요. 그렇게 이게 좋다고 소문이 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좀 드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강황을 그냥 병에다 놔두고 수시로 먹어요. 그러니까 알몬드 밀크 만들어도 조금 쳐서 이렇게 먹고 그런데 향긋해요. 알몬드 밀크에다 시리얼 타먹을 때도 먹고 감자에도 먹고 또 치즈 만들 때도 하고 자주 먹어요. 감자를 이렇게 채를 채세요. 채를 쳐서 감자 소금물에 담궈야 돼요. 소금물에. 소금물에 담그면 이 전분이 없어지겠죠. 일단 전분이 없어지면 약간 불 약하게 전분이 없어지면 볶을 때 눌어붙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가 간이 배기잖아요. 소금물을 넣으면. 그리고 이 감자가 좀 부드러져요. 그러니까 감자를 이렇게 썰어서 소금물에 담근다. 그다음에 강황. 강황을 부어서 이렇게 묻히는 거예요. 강황이 투머릭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그런데 여기 한국에 율금이라고 울금? 울금. 네. 울금하고 이거하고 같은 건 것 같아요. 조금 다르다고 그러는데도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재배를 하니까 비싸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름을 조금만 달고. 저걸로 페이퍼 타올로 하세요. 저희가 볶는 요리도 기름을 많이 쓰지 않아요. 프라이팬을 이렇게 코팅이 있죠? 코팅하시고 이거 볶고요. 만일 필요하시면 야채수나 물로 많이 볶아요. 그다음에 감자에 소금을 절였지만 그래도 다 간이 안 되거든요. 소금 좀 넣으시고. 그다음에 양파 가루가 있어요. 양파를 넣으셔도 돼요. 양파를 넣어도 되는데 양파 가루만 좀 맛을 내기 위해서 양파 가루 넣고 볶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감자여도 색깔이 좀 이쁘면 좀 맛있게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 볶는 게 싫어서 이거를 그냥 오븐에 넣었어요. 오븐에서 익혀서 그냥 부추만 섞은 거예요. 그때 맛있었죠? 물로 좀 볶을까? 물을 좀 올려야지. 우리 지금 하시는 분이 조리실장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소스, 미각이 뛰어나셔서 너무 잘하세요. 저한테 요리 강습하기 전에 자기 소개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너무 겸손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리 정말 잘하고 맛을 너무 잘 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요리하러 다녀보는데 이분같이 맛을 잘 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항상 겸손하고 좋은 요리사예요. 그다음에 강황 볶음 하는 다음에 이제 수수죽. 수수죽 들어, 여러분도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먹어보면 기억나요? 네. 아, 기억력 좋으시네. 근데 그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왜 안 좋아했냐면 그날 팥떡이 있었거든. 그게 달크작작하니까 그것만 막 먹고 이 수수죽은 소금으로 가냈으니까 그냥 밍밍하잖아요. 그러니까 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그런 게 단계 없이 수수죽만 줬을 때는 그걸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회했어요. 아, 이렇게 내는 게 아니구나. 이 수수는 우리 몸을 굉장히 따뜻하게 한대요. 이 음식이. 수수, 몸이 찬 사람들은 수수죽 많이 먹으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추가 참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 배추는 우리 몸을 또 차게 한대요. 그래서 수수하고 배추가 들어가면 아주 환상의 조합이래요. 근데 맛도 괜찮죠. 이게 수수에다가 야채를 많이 넣어서 섞어서 한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이제 거의 끝나면 우리가 왜 식초를 안 쓰냐면 근데 요즘 식초가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그렇잖아요. 근데 식초는 어쨌든 산성입니다. 어쨌든 산이잖아요. 식초는. 근데 우리 몸은 알카리성으로 있을 때가 건강한 상태예요. 산성이 되면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레몬은 신맛을 내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알카리성으로 돼요. 근데 식초는 산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안 씁니다. 식초는 또 우리 위벽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위암이 세계 1위예요.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다 절인 음식. 젓갈. 짜잖아요. 굉장히 짜죠. 소금 엄청 많이 넣죠. 젓갈 담글 때. 그다음에 김치도 짜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매운 거. 고춧가루. 그러니까 너무 자극성 있는 걸 먹기 때문에 위암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또 보면 위암은 없어요. 미국은 그렇게 자극성 있게 안 먹잖아요. 다 됐죠? 이게 다 익었으면 마지막에 부추. 부추 넣고 이렇게 섞고 이제 불을 끄면 되는 거예요. 부추는 그냥 숨이 죽으면 되고 이렇게 매운맘만 좀 가시면 되거든요. 지금 불이 있는 거죠. 너무 이쁘네. 근데 감자 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음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한 거는 다 쉬운 것만 완전히 기초판 요리 강습이야. 기초. 다음에 오시면 제가 좀 2부에 있는 사람한테는 좀 더 고급으로, 중급으로. 이번에는 진짜 다 기초.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수죽 끓여볼게요. 이렇게. 물 조금. 아니 물 아니지. 지금 볶아야 되지. 야채를. 지금 말을 지금 갈러 갔는데요. 이 수수에, 수수죽의 재료를 한번 보세요. 수수하고 배추하고 양파, 생포고버섯, 마, 채수, 소금, 식용유 조금은 그랬죠? 그래서 식용유는 안 넣어도 되는데 여러분들 양파를 좀 볶기 위해서요. 조금만. 그 다음에 부족한 거는 야채수로 볶으면 돼요. 그 대신 우리가 기름을 안 먹어도 올리브오일은 샐러드, 여러분들 샐러드 할 때 올리브오일 우리 많이 넣습니다. 잘 모르시죠? 어제 양배추 샐러드 이런데요. 올리브오일 많이 들어간 겁니다. 올리브오일을 많이 먹고 이 볶는 요리에는 기름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지금 양파, 그 다음 배추. 양파, 배추, 표고버섯 먼저 볶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죠? 이 볶는 게. 이게 뒤에 화면으로 비춰줘야 되는데. 근데 너무 잘 들으시네 여러분들. 이거 볶는 거 야채수로 볶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볶다가 이게 수수 있죠? 수수를 물에 담궈서. 수수 반컵이에요. 반컵을 물에 담궜다가 이게 채에 걸려서 쌀액이 알죠? 쌀액이 만들어야 돼요. 이것 좀 씻어줘. 통수수는 통수수는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야채하고 잘 어울려지지 않아요. 이 죽의 가장 포인트는 야채하고 이 곡식이 잘 어울려져야 돼요. 완전히 어울려서 부드럽게 돼야 돼요. 따로 놀면 안 돼요. 수수 따로, 쌀 따로, 야채 따로 놀면 안 되고 안전히 같이 어울려져서 부드럽게 돼야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건강 원리의 기본 원칙이 또 뭐냐면 음식을 골고루 드셔야 돼요. 골고루. 그때 말했잖아요. 단호박이 좋다고 오늘도 단호박, 내일도 단호박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는 단호박 먹었으면 그 다음날은 다른 거 먹으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몸에 좋다고 아침을 똑같이 먹더라고요. 알몬드 밀크가 좋다고 아침마다 알몬드 밀크에 3일만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일주일에 한두 번 먹고 또 아침에 다른 죽이나 다른 거 식사를 하고 이렇게 지금 다 부드럽게 볶아졌거든요. 그러면 야채수를 넣고 끓여요. 끓이면 끓을 동안에 이거를 사레기를 만들어야 돼요. 사레기 만들려면 지퍼백 같은 거 놓고 방망이로 밀어도 되지만 요즘은 그냥 여기다 드르륵 한번 갈면 돼요. 그래서 한 2등분, 3등분으로 이거를 좀 등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수족 끓여놨다가 아침에 한 그릇씩 드시면 수수도 있고 야채도 있고 괜찮겠죠? 거기다 또 보약인 또 마가 들어가거든요. 여기도. 사실은 두 개가 세월을 두 개가 세월을 오 오 오 오 오 잘 됐어요. 이렇게 이제 푹 끓인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좀 잘 엉켜야 되잖아요. 그 엉킬 때 대개 미국 사람들이 크림숲 만들 때 밀가루로 넣거든요. 밀가루 볶아서. 그런데 우리는 또 밀가루로 볶지 않고 마 있죠. 말을 강판에 가세요. 강판에 가서 여기 넣으면 이게 크림이 되는 거예요. 엉켜가지고 죽같이로. 그래서 또 끓으면 좀 젖으면서 소금 좀 넣으시고 이따 마지막에 말을 넣으면 되거든요. 이거 너무 빨리 끝났네. 요리강습이.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가. 이거 한 시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 30분밖에 안 됐나. 30분 정도. 꽤 낮아요. 지금 40분이네. 너무 빨리 끝났네. 야채수. 야채수. 아 야채수요. 야채수는 무 있죠. 무하고 양파를. 무, 양파, 건, 표고. 무, 양파, 건, 표고를 한 20분 끓이세요. 한 20분 끓이면 이제 조금 무도 빠졌잖아요. 좀 부드러워졌잖아요. 그러면 다시마. 다시마를 깨끗이 씻혀서 물에 불려놨다가 다시마 넣고 다시마는 끓일 때 오래 끓이면 국물이 텁텁해져요. 그러니까 한 10분에서 15분 다시마 끓으면 돼요. 그러면 국물이 맑고 아주 맛있는 채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채수 해놓고 그냥 뭐든지 채수예요. 국 끓일 때도 채수. 미역국 끓일 때도 채수. 그런데 이 수수가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에 가지나 수수 이런 게 안토시아닌 이런 데 항산화제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보라색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양리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빨간 거는 도마도의 빨간 거에는 리코펜. 도마도의 빨간 거는 우리 심장이 좋잖아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또 노란색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이게 다 우리 몸에 산화되는 걸 암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약을 해요. 제가 이렇게 건강음식을 하다 보니까 어디 고기에는 그런 양리작용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채소에 항발암물질을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암을 막아주는 거 못생기게 하는 게 전부 채소에 들어있는 거예요. 채소나 과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걸 주신 거예요. 처음에. 그다음에 지금 많이 끓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세이불에 끓이지만 여러분들이 할 때는 한 중약불에 오래 끓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막 크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보여서 좀 답답하네. 이걸 보셔야 되는데 크림을. 불을 조금 낮추고 그다음에 누가 팥떡을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팥떡이 제일 맛있었나 봐. 그날 수수주하고 같이 했는데 마늘빵? 아, 마늘빵 그거 제 2부에 할 건데 2부 요리 강습 때 아, 늙은 호박은 정말 간단해요. 늙은 호박 그냥 큼직큼직하게 해가지고 야채수. 야채수에 푹 삶아서요.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 소금이나 간장가루. 소금만 넣어도 돼요. 그거는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소금만 좀 넣고 야채수에 하면 돼요. 그럼 집에서 좀 맛있게 해 먹으려면 고춧가루도 좀 넣고 마늘, 파 넣으면 되겠죠? 간장, 된장. 간장. 우리가 여기서 대도력이면 안 쓰려고 하는 게 간장, 된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양조 간장에 너무 식품 첨가물이 많은 거예요. 색깔을 내기 위해서 이런 첨가물이 너무 많아서 대도력이면 간장을 쓰지 않고 질이 좋은 소금을 주로 많이 씁니다. 질 좋은. 저희 여기서는 지금 함초 소금을 쓰시더라고요. 간장은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식탁에 조금은 저는 조금 그래도 양보를 하는 편이어서 조금은 쓰셔도 되지만 그거를 즐겨서 그냥 즐겨 쓰시면 안 되죠. 양조 간장은. 그다음에 간장은 어떻게 만드냐고요? 된장. 아, 된장은 된장도 우리가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 짜잖아요. 우선. 짜고 된장을 띄울 때 파란 곰팡이가 쓰거든요. 파란 곰팡이. 그게 바람물질이에요. 그 곰팡이가. 아, 아폴로톡신인가? 아폴로톡신인가? 그런 바람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그래도 괜찮대요. 그게 소량일 때는. 그런데 만일 암 환자들한테는 그것도 안 좋은 거죠. 바람물질이니까.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니까. 그래서 여기 오신 참가자들을 위해서는 된장도 안 씁니다. 그런데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매주 있죠? 매주 콩을 푹 삶아가지고 이렇게 믹서기 같은데 이렇게 가세요. 간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양파하고 도마도 있죠. 양파, 도마도, 마늘, 통마늘을 푹 삶아요. 푹 삶아가지고 매주 콩하고 같이 갈아요. 양파도 미온 맛을 내고 도마도도 또 그런 맛을 내요. 양파, 도마도 푹 삶고 마늘도 해서 그걸 갈아가지고 콩하고 같이 갈아요. 거기다가 이제 간장가루 간장가루가 없으신 분들은 소금으로 간 맞히고 그다음에 깨도 넣고 참기름도 넣고 그렇게 드시면 돼요. 그런데 맛은 있어요. 그렇죠. 마음 놓고 먹고 그렇게는 내가 100% 말하지 않은데 그것도 차선적인데 그냥 써요 저희가. 그래도 그럼요. 간장가루는 우리 보통 야채수에다 간장가루 넣어서 간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쓰죠. 간장가루 파냐고요? 네, 그거 간장가루 아마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기서 오다를 해주신대요. 건강식품 파는 데는 다 있을 거예요. 건강식품 파는 데는 서울에는 여기 36병원 앞에 36병원 앞에 36병원 앞에 이 건강식품 파는 데가 한두 개 있더라고요. 거기가도 있고 36대학에도 팔고 그다음에 각 교회에서도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팥떡은 5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저기 그냥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제 그리고 끝날게요. 팥 삶아가지고요. 팥을 불리는데 24시간 불려야 돼요. 팥을 완전히 다 불려가지고 그다음에 깨끗이 씻혀야 돼요. 팥을 여러 번 씻혀서 왜 그러냐면 팥은 잘 안 씻으면 팥에 사포린 성분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 나쁘지는 않은데 그게 약간 쓴맛을 내요. 팥을 어떤 분은 그 팥을 그냥 물에다 부르륵 삶아가지고 물을 버리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팥의 좋은 성분 그 삽불인 인삼의 성분인데 그래서 저는 한 24시간 불려가지고 여러 번 씻혀요. 근데 빨간불이 없어질 때까지 그다음에 압력솥에다가 팥하고 물하고 거의 일치하게끔 삶아요. 압력솥에 팥하고 물하고 거의 이렇게 수직이 되게 해가지고 백미로 누르세요. 백미 백미로 누르면 그 자동압력법 밥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미로 누르면 물기가 하나도 없이 다 푸성푸성 삶아져요. 물기가 많이 없이 밥하는 것처럼 팥이 삶아져요. 그렇지만 푹 삶아져요. 거기다가 쉬워요. 아주 두유 넣고요. 삶은 팥에다가 두유 넣으세요. 두유 넣고 찹쌀가루 두유 넣고 찹쌀가루 그다음에 견과루를 넣는데 피칸이 제일 잘 어울려요. 피칸이 없으신 분들은 호두 호두 넣고 그다음에 단 것을 좀 넣어야 되거든요. 아가베 시럽 없으면 할 수 없이 꿀을 좀 넣어야 되겠죠. 꿀 그다음에 소금 다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떡 반죽한 것처럼 반죽을 하는데 너무 질게도 안 되고 대게도 안 돼요. 반죽을 하고 이 오븐팬에다 이렇게 쫙 깔아서 350도에 1시간 아니 여기 말로 350도는 미국에서 온도인데 190도 190도에 1시간 이렇게 구우면 그 떡이 돼요. 모든 오븐 요리는 예열하는 게 있죠. 190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프리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넣으세요. 그런데 어느 분하고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 요새 떡을 많이 못 사 먹는데요. 떡집에 떡도 믿을 수가 없대요. 뭘 많이 넣는다고 그래요. 떡 굽지 않으라고 뭐 넣고 설탕 넣고 뭐 넣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집에서 해먹어도 그거 꽤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는 얼렸다 먹어도 또 맛있어요. 이제 마치고 나서 이게 지금 라이브로 방송이 나가는 것 같거든요. 마치고 나서 여러분 우리끼리 또 질문하고 또 대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